소환사의 협곡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잠시만요 ㅋㅋ ㄷㄷ 클라 히힣 ㄷㄷ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음 음 도대체! 어치 삐짐 아 알았다 G4 G4 히힛 ㄷㄷ 이 적도는 정리할 수 있겠죠? 이 적도는 다른 적도는 공격이 어렵습니다. 이 적도는 털이구나. 이 적도는 대척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. 벗기는 이 적도는 성공입니다. 조금방을 세우는 적도는 것입니다. ㄷㄷ 음... ㄷㄷ 제압되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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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발치는 박스앱을 제가 제압되었습니다. ㄷㄷ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더 액젤리에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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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1-2-2-2-1 파란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파란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바닥肌 하나를 안 calmed습니다. 파란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파란팀은 발입니다. спore갤 인위는 레이스 에amientos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7. 라이브 ㄷㄷ ㄷㄷ 이곳에 도전을 전해드렸습니다. 덥듯한 덥듯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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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